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상담 길라자비 초등학부모 6학년 보라는 작년에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예전처럼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은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가끔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할 때도 있지만 곧 마음을 잡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라의 팔뚝에 여러 개의 얇고 긴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았더니 SNS에서 자해 인증샷을 보고 호기심에 해보았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허벅지에 쿡쿡 찔린 듯한 상처도 자해 흔적은 아닌지 의심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못 자지는 않나요? 우울해 보이거나 짜증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긁히거나 찔린 듯한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가리기 위해 밴드나 붕대를 사용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아이의 신체를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지나치게 슬프거나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한다면 우리 아이의 심리상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자해를 하는 보라는 힘이 들 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이란 죽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주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해 행동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순간의 만족감, 주변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 등을 얻기 위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해 행동의 예시로는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자기 몸에 상처내기, 피부에 글자나 그림 새기기, 자기를 때리거나 핥히기 등이 있습니다. 자해 행동의 특징에는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인터넷을 통해 자해 인증샷 등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통해 집단 내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성은 반복적인 신체 손상으로 통증의 민감도가 낮아지며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해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해 행동은 자살 의도는 없으나 극격한 분노나 실망 등의 정서적 상태일 수 있고 피부 깨물기, 배기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살 시도는 자살 의도가 있는 상태로 충동적으로 시도하거나 만성적인 절망감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정서 상태일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자살 시도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살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내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팔뚝이나 허벅지 등에 반복적으로 긁히거나 찔린 듯한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처를 가리기 위해 계절에 맞지 않은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자해를 발견했을 때 부모님의 놀란 마음을 표현하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이를 진정시켜 주세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보자. 와 같이 아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아이가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말할 준비가 되면 알려주겠니? 와 같이 부모님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와 같이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또한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네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니? 와 같이 도움을 약속하여 안심시켜 주세요. 더불어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와 같은 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 아이도 부모님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함께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외식이나 여행도 좋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물건은 사전에 제거해 주세요. 아이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시고 집 안에서는 혼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칼, 약물과 같은 물건은 미리 없애거나 감춤으로써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번 시작한 자의 행동은 스스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 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을 선생님에게 알려주신다면 좀 더 민감하게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의 언어나 행동, 감정 표현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변화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특히 팔등이나 허벅지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아이의 심리상태와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조기에 우리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이와 나눴던 대화에서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노력한 과정들과 성과 그리고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의 마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자의 행동은 다른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스스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해 행동이나 자살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혼자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아이의 자해 행동이 있는 경우 보호자 스스로 소진되어 아이를 돕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자해 행동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고 선생님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의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아이의 자해 행동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자문을 통해 보다 나은 개입 방향을 의논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이나 자살 사고를 멈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해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12세에서 14세에 자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동안 14에서 21%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해 증상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살의 경우로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신경학적으로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해 심리치료는 되도록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해에서 자살 의도가 동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질문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호흡이완, 근육이완 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성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비난을 하는지 등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지지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자해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체적 손상이 심각하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한 평가와 약물 치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뿐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수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자문의 마음건강자문의는 지역의 정신과 자문의가 정서적 위기 사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연결을 통해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상담 길라자비 초등학부모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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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